아플 펜파이너브 펜... 나는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바 승짱입니다 우리 오늘 뭐하나요? 오늘은 일본의 와세고 대팽글리시 뭐 일단은 여러 유튜브에 당연히 많이 나와 있는 거지만 오늘은 승짱이 좋아하는 유카 짱의 영어 애교 일본어로 영어를 얘기할 때 승짱이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로 일본에서는 그냥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들 쓰는 말이라서 모르겠어요 그 포인트 모르겠는데 유카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 알거든 이미 다른 영상에도 많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가와이 너무 귀여워서 오늘은 흐뭇하게 영상을 보면 될 거 같아 흐뭇하게 아 귀염주의 그러면 봐줬어요 네 첫 번째 한국어로는 힙합 제가 힙합을 되게 좋아해서 유카 채널한테 언제 답합니다 항상 오늘 무슨 힙합을 해야 될까 하는데 유카는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하죠? 힙합 하하하하하하 물일까 뭐 힘들어 하하하하 이미 힘들어 자 힙합은 일본어로 말해? 아 알겠는데 나도 아는데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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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힙합 흡부호프자 호불호가 또 있을 거 같아 이 영상을 딱 힙합 한 순간 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계속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이번 거는 조회수를 포기하자고 하하하하 어떻게 말하나요? 포토 초콜렛! 포토 초콜렛! 그러니까, 코코아! 안 무리! 심장... 심장 이쪽이구나! 포토 초콜렛! 포토 초콜렛! 일본 가서 포토 초콜렛 어떻게 말하나요? 코코아! 네? 맞아 맞아, 코코아라고 말하긴 하는데 포토 초콜렛은 어떻게 말할까요? 포토 초콜렛은 어떻게 말할까요? 포토 초콜렛! 포토 초콜렛! 포토 초콜렛! 항상 기억하시고! 자! 초콜렛 이름 중에 키켓이라고 요즘 애기들 CF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초콜렛! 키켓은 한국말로는 키켓인데 일본말로는? 키토카토! 키토카토 어때? 포토 초콜렛! 포토 초콜렛! 키토카토! 너무 귀엽다 키토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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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괜찮죠? 아직 볼만한 거죠? 이 단어를 알긴 알건데 여러분들이 커피! 커피! 이제 일본 가면 아이스커피! 그러니까 뜨거운 핫커피를 세븐일레븐 내는데 가서 살 때 있잖아요 가끔 근데 보통 살 때 카운터 가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 왜냐면 사서 먼저 하는 시스템이라서 자판기 그래서 가서 항상 나도 이거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코어피를 일본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코어피! 호어피! 호어피! 호토코어피! 호토코어피! 여러분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커피 못 알아듣을 때도 못 알아듣을 수도 있어? 호히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약간 이빨 조금 없고 약간 못 알아듣시려나? 못 알아듣시려나? 못 알아듣시려나?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아무튼 일본에서는 호히 호히 우리 아침에 가끔 브런치나 팬케이크를 먹을 때가 있지 팬케이크 일본 말로는 팬케이크 어떻게 말하나요? 호토 케이크 호토 케이크 호토 케이크 호토 케이크 호토 케이크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요새는 팬케이크 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팬케이크라는 단어도 일본에서 좀 더 익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 케이크라고 합니다 반 케이크 반 케이크 반 케이크 여러분 트레이닝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 어떡해 일본어선 일본어선 어떻게 말하나요? 세노 왜 이노? 일본말이지 괜찮지 이 도어 그런거 몰라 저 여러분 왜 자신있게 말해 왜 자신있게 말해 일본에서는 그런 학교에서 입는 운동복 그걸 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게 언어라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화 킹콩 킹콩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카의 발음인데 자 어떻게 얘기하나요? 세노 킹구 콩구 킹구 콩구 가라이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제가 일본에서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딱딱딱 말하면 돼요 킹구 콩구 지옥구 하이 이번에는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일본식 영어로 된 단어가 있어요 이제 약간 괜찮으니까 좀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괜찮아 괜찮아 한국말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화이팅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농구게임을 해요 농구게임을 하고 상대방이 골을 놓았어요 상대팀이 골을 났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돈마인드 돈마인드 아 근데 이거 이거 요새 안 쓸 수도 있어요 아 진짜? 힐카가 좀 나이 들어가지고 응 진짜 요새 애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근데 암튼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많이 썼습니다 돈마인드 되게 저는 이 돈마인드를 너무 좋아해서 돈마인드 아 혹시 이거 돈마인드 돈마인드 이제 느낌이 오잖아 어 돈마인드 돈마인드 설마 이 영화에 돈마인드는 아니겠지 했는데 물어보려 진짜 돈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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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네 가와이 가와이 돈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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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이 가와이 아플 페인파인업 페인 난 이게 하하하하 오늘 좀 힘내는데 아 아플 파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돈마인드 라고 있었습니다 하이 다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간단하게 약간 좀 체인점 얘기를 빠빠빠빠빠 할게요 자 일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거는 이제 좀 공부해서 가는게 좋은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자 시작 맥도날드는 마크도날드 아니면 마크 오우 가와이 나 켄타키 나 아니면 켄타 켄타 가와이네 미스터돈 미스도 아.. 이거 왜 미스도뉴 미스도뉴 배스킨라벤스는 사티원 배스킨라벤스는 사티원 배스킨라벤스라고 얘기하네? 배스킨라빈스라고 하면 일본사람들이 몰라요 아 진짜? 우리는 그 사띠완가 크게 서있잖아요 간판에 그럼 옆에를 안보는거야? 배스킨라빈스가 배스킨라빈스라고 몰랐었어 진짜 거의 모르는거야? 거의 몰라 진짜 몰라 그러면 배스킨라빈스는 사띠완 가잇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서 쓰는 용어 와세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심장 괜찮은거죠? 아 오늘 힘들었다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진짜 여러분 다음에도 심장 폭행하러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 팔로우랑 트위터랑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